중생들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 여러 악업을 지으면 육도 윤회하여 끝없이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응당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자타의 이익과 안락을 구해야 한다 사타의 이익과 명제적으로 펼쳐주는 될 것이다 사타의 이익과 신나는 이익과 틈에 관한 사퇴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타의 이익과 신나는 이익과 신나는 이익과이의 삶의 목적이다 계약한 주문 섭모돈의 비율을 음받아 subscribing